완주군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집배원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실 군민들이 옥정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율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역소식 이종휴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과 부녀회장 등 800여 명을 무보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복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찾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계층 발굴과 연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실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킴이 대원들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옥정호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감시단은 핵락객들이 증가하는 10월까지 낚시와 쓰레기 투기 등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펼치며 옥정호 상수원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역사박물관이 전시와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역사 문화유물을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임진왜란 관련 유물이나 지난해 고지도, 고문원 그리고 1990년 이전에 촬영된 지난해 사진 자료로 오는 24일까지 지난군과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제5회 어린이 숲속 걷기 대회가 5월 20일에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월명공원 산책로 3km를 걸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대회로 군산시는 6세에서 13세 아동과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